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의고사들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실 때 똑같은 시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 어떨까라는 걸 짐작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 이 해설 강의도 사실 여러분이 보는 시점하고 다르게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본 24일 당일날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 찍을 수 있는 시간 중에 여력이 안 돼서 한 3분에 2 정도까지만 아마 찍고 다음에 전체 내용을 아마 완료해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에 중요한 문항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먼저 총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족평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의 난이도 이런 거 설명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뭐냐면 1번 모의고사의 용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의고사의 용도가 뭐냐부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라면 뭐 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채점하시겠죠. 채점한 다음에 점수를 알고 나서 또 뭐 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런 거 많이 해요. 몰랐던 단어 정리 그 다음에 해석 안 되는 구문 정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정리를 해온 학생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정리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혹시 정리만 하시고 그냥 내팽개서 버리지 않았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리만 하고 그 뒤에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날아가는 거예요.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효율성이 없는 것이 바로 뭐야? 정리만 하고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정리한다고 하면 30번을 보세요. 30번을 봐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만드세요. 그게 아니다. 30번을 볼 시간이 없다. 나는 30번을 볼 생각도 없다. 그럼 정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구제 모의고사를 정리를 왜 해요? EBS 가지고 해석 연습하시고 EBS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정리하시는 게 낫지. 그치? 구제 모의고사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냐? 이 용도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객관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집피직이면 백전불태라는 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하는 걸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백번 싸워서 물러남이 없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스스로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것은 사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그 모의고사의 용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총평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한 태도를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무슨 용도다? 자신을 분석하는 도구다. 아시겠죠? 나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의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를 틀리잖아. 그러면 영어를 틀리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틀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틀리는 이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요. 첫 번째 뭐 때문에 틀립니까? 해석의 문제 때문에 틀려요. 해석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뭐 때문에 틀립니까? 독해의 문제 때문에 틀립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수도 실력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보통 영어를 틀리는 이유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틀리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틀린 거만 확인하지 왜 틀렸는지 분석을 안다고. 해석 때문에 틀렸는지 독해 때문에 틀렸는지 분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보완할 수 있잖아. 해석이 문제라고 하면 크게 다시 두 가지. 어휘의 문제든가 아니면 구문의 문제일 거야. 왜냐하면 어휘하고 구문이 그 해석, 정확한 해석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여러분이 해석이 만약에 문제 있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일단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석지 교육청 모의고사 해석지 있는 거 아시죠? 해석지의 해석. 물론 해석지의 해석이 항상 100%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해석지의 해석을 읽어보세요. 해석지의 해석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어? 어휘 난 딴 말인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해석을 봤더니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바로 깨닫고 해석을 봤더니 글의 내용이 이해되면서 저절로 정답이 나와. 쉽게. 그건 해석의 문제야. 해석지의 해석을 읽었을 때 모든 게 해결된다. 해석의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틀리는 이유가 뭐야? 독해의 문제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해석지의 해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거랑 비슷해. 나도 이렇게 했어. 내가 해석한 거랑 거의 비슷해. 나의 해석에 문제가 없어. 자기가 알잖아. 그치?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 해석을 읽어봐도 내가 한 거랑 똑같고 그 해석을 읽어봤다고 해서 문제를 왜 틀렸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해서를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를 읽어봤어. 이렇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래. 수공이 안 돼. 수공이 안 돼. 이러면 이건 독해 문제예요. 근데 이 독해 문제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국어의 문제야. 알겠어? 국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선생님 수업이 아니라 유대종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겠어요? 국어에 대한 뭐죠? 독해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영어든 국어든 독해랑 똑같거든요. 물론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오히려 국어 점수가 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독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 이 학생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국어가 한 4등급 정도 라인이 된다고 하면 영어는 만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4등급보다 아래이다라고 하면 독해의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국어가 4등급 이상인데 영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독해의 문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해석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이란 적과의 상대에서 지지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모의고사 용도는 모든 모의고사는 이게 진짜 중요한 용도야.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학평과 우리가 학평이라고 하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는 6월하고 9월에 보죠. 그죠? 6월하고 9월 11월에 출제하는 것도 평가원이긴 하죠. 수능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 외죠. 그 외 지금 현역 고3인 학생들은 평가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N수생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유리함 중에 하나가 뭐야?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이미 평가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최소 세 번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현역 고3들은 평가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학력평가만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학력평가하고 평가원이 만약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문제는 될 게 없어요. 그지 않아요?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6월이 되기 전까지 수능이 어떤지에 대한 느낌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어. 무서운 거지. 그죠? 이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인데 궁금하죠? 있는지 없는지? 5초 후에 얘기해 주고 싶네요. 갑자기? 그 이 학평하고 평가원의 차이는 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생김새? 여러분들 생김새도 조금 달라요. 생김새도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이 보면 생김새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생김새는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유형이라고 빈칸출원이면 빈칸출원 유형일 테니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거야. 그럼 어떤 게 다르느냐?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평가원이 오답선지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학력평가랑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웬만큼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안 느껴지는 만한 것들도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겹게 평가원을 분석해왔고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근접한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노력해오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된 당일날 풀어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학력평가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러 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오프라인 학원에서.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그때 라이브로 풀어주는 거야. 라이브로. 근데 그 이후로 옛날에 재종반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학력평가 안 풀었고요. 재종반에 있을 때 재종반에서는 학력평가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고 끝납니다. 수업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읽어보질 않았어요. 선생님 학력평가를. 왜 그랬냐면 문제 질이 별로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괜찮을 수 있어요.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계속 분석한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간직하고 싶어서 이 소중한 느낌을 괜히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물들일까 봐 일부러 안 푼 것도 있어요. 근데 오래 풀어봤어. 느낌. 정말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학력평가에 사실 여러분들이 큰 의미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력평가에 의미 두는 이유를. 학력평가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즉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세상 속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큰 의미 두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학력평가와 평가원은 영어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차이점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얘는 제대로 연계가 안 돼요. 가끔 되는 경우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연계 제대로 안 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일곱 문제에 직접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접 연계와 비연계 문제입니다. 직접 연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빈칸, 어휘, 그 다음에 어법 하나,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빈칸 두 문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찾기, 순서, 삽입. 이게 연계가 돼요. 딱 일곱 개가 정해져 있어요. 번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31번, 32번이 빈칸이잖아요. 그지? 그거 있는 페이지 전체가 다 직접 연계입니다. 업법, 어휘까지 해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EBS를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은 학평과 평가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겉모습만 똑같이 문제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평가원은 지문으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문의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 그게 아무리 쉬운 유형이라도 안 풀려요. 요지 문제 쉽잖아요. 평상시 쉽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지? 착각일 수 있어. 지문의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 요지 문제도 어려워. 요양문 완성 같은 것도 난이도 확 올리는 방법. 지문을 높이면 돼요. 지문 난이도를.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문이 쉬우면 다 풀려요. 내용이 이해되면 평가원은 절대로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 방법은 오로지 지문이다. 지문이 이해되면 문제는 다 풀린다. 지문이 이해 안 되면 정말 힘들다. 이게 평가원 스타일인데 학력평가 요번 거는 지문이 너무 쉽더라고요. 지문이 전체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대립개념이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대립개념. 근데 요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 대립개념이 제대로 보이는 게 한 34번? 하나 정도 보이는데 그 대립개념도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한 느낌이에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려운 지문들은 대립개념이 나오고 대립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지문이 이해되는데 굳이 그럴 게 없었어. 그런 차이점 때문에 학력평가는 의미 두지 마시라. 아시겠죠? 이거 다 모의고사일 뿐이고 6월 9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야. 수미잡이에요. 수미잡. 수능미만 잡것들입니다. 수능미만 잡것들인데 이건 진짜 잡잡것들이고 6월 9월도 잡것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큰 의미 두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일단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 평가 내린 것의 결과를 가지고 뭘 하셔야 됩니까?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판단했으면 약한 부분에 대한 뭐에 대해? 보완을 하셔야죠.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이 늦게 이걸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매년 그런 학생들을 보거든. 이게 시행착오라고.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듣고 있으면 그나마 지금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지만 경험하는 학생들은 이 구문의 중요성을 구평 가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 그럼 구평 때에서는 구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겠습니까? 구문 구평 때 공부 시작하면요. 수능 전날까지 그냥 완강만 할 수 있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구문이라는 건 반드시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반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약점이에서 만약에 구문이 약점이라고 하면 빠르게 구문 강의를 들으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이를 때예요. 알겠어? 나중에 구평 가서는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건 영어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 느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EBS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EBS 같은 경우 이번에 학평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아마 평가원에서 느낄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EBS에서 봤던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아하 봤으니까 쉽게 풀릴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EBS에서 나왔던 지문이 매년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두세 개가 나옵니다. 오답률 1, 2, 3, 4, 5가 EBS에서 나온 게 두세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1위 한 적도 있어요. EBS 지문이 대충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어요? 깊이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지만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해가지고 내용에 익숙해져서 뭔가를 풀겠다. 그런 유형은 이미 다 간접연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직접 연계는 그런 유형이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연계에서 어떤 EBS 학습의 결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유형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빈칸이에요. 31번과 32번. 아시겠습니까? 반복을 충분히 하신다면 31번, 32번은 특히 변형 문제 같은 거를 똑같은 걸 풀어봤다고 하면 그 문제들은 3초 만에 풀릴 수 있습니다. 빈칸처럼 문제는. 하지만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EBS 봤는데 왜 안 되지? 봤는데 왜 헷갈리지? 라는 좌절감만 생길 수도 있어. 대충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EBS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하십니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어려운 질문, 수특 영어에 있는 어려운 질문을 공부해 보시고 6강 3번 같은 것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세요. 차이가 별로 없으면,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고 차이가 심하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충 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6평하고 9평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은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양치기는 지금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실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시고, 알겠어? 그 다음에 한 9월, 8월, 9월쯤 가면 그때 이제 양치기를 할 때가 올 거야. 양치기를 미리 하지 말라고. 고3들은 양치기를 3월부터 합니다. 기출 문제 막 풀어짬게요. 나중에 풀 거 없어. 나중에 풀 거 없으면 문제 질도 안 좋은 그런 것들 갖다가 놓고 품다고요. 바보짓 하는 거죠. 아니 좋은 문제들, 유기농 음식을 막 대충 먹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놓고 나중에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만 먹는 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이 좋아지겠습니다. 더 나빠지겠지. 양치기 용어로다가도 기출 문제를 쓸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양치기 하지 마세요. 양치기는 실력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본질적 실력이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 능력이라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공부하시고 양치기는 2학기로 미루시다. 미루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자기가 특정한 유형을 잘 못할 때 그 유형을 분석하는 용도로 쓰면 정말 좋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과 다른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교육청 모의고사는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 있고요. 이 평가원만의 특색, 평가원만의 성격을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수능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설 모의고사 잘 본다고 평가원 잘 볼 수 있어야 돼? 아니야. 하나만 얘기해줄게.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그 제종반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장XX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되게 재밌는 게 문과인데도 이과 수학을 풀면 90점 대가 나오는 괴물 같은 녀석이었어. 희한한 녀석이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은 안 믿기지만 여러분 안 믿길 수도 있는데 90점 대 나왔어.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순위권이 나와서 전국 순위권이 10소과는 안이 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학원에서 1등이고 그래서 이 당연히 뭐 서울대 가겠구나. 당연히 서울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 학생이 독특하게 평가원을 보잖아? 점수 뚝 떨어져. 신기하죠? 평가원을 뚝 떨어져요. 나중에 수능. 이렇게 나왔어. 난 얘가 진짜 서울대 안 가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데가 가긴 했는데요.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사설 잘 본다고 의미가 없다. 사설의 스타일하고 평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스타일이 똑같으면 얘를 잡으면 얘를 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스타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그건 금상첨화고 그건 강사들의 급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강사들 중에서 이걸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눈이 생긴다고 하면 점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설 문제 가지고 양치기를 하거나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아껴라 라는 충고를 선생님이 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기출문제를 좀 아껴라. 막 풀어 제끼지 말아라. 알겠죠? 어 네 이걸 해서 이제 총평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요. 뭐 하나 했냐면 이번 모의고사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 얘기를 안 했네? 이번 모의고사 한마디로 쉬웠다. 알겠죠? 한마디로 쉬웠고 이번 모의고사 평가원과 많이 다르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상시에 학평을 안 풀어왔던 이유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어. 이번이. 알겠어? 안 풀고 싶다. 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모의고사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어. 실전 훈련. 알겠어? 아 정해진 시간을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이거 하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평가원과 수능을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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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